11기야 5장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거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손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므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가지 일이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하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사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며 그들이 계하씨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서는 계하씨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씨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간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대하씨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디모대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송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고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움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 9장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는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왁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왁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요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요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요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요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탕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관고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시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미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과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의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옥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붙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0편 117편 10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길 재물을 재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를 축복하 combustibles 일부 축복하 clase 나의 하나님이시라 일을 축복하시옵니다 왼 Во어 match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